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업인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 주가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미스는 많은 유무상 등자를 거치면서 권리라고 인해 많이 주가가 변동되었는데 과거 저점 대비 380% 정도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과거의 영광이 물색할 정도로 현재는 고점 대비 90% 하락이라는 처참한 주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빠르게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헬릭스미스는 과거 바이로매드에서 사명을 변경한 회사입니다 헬릭스미스는 VM202 엔젠시스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회사인데 쉽게 말하면 엔젠시스는 새로운 혈관을 생성해서 신장 재생을 촉진하는 부작용이 없는 근본적인 치료제고 2018년도 미국 FDA 첨단재생 위약치료제 알맷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는 2019년 3월 31만 7천원이라는 경이로운 주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임상 3상 과정에서 위약과 약물 혼용 이슈로 3상 결론 돌출에 실패하여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게 되고 며칠 후 실패했던 데이터 중 100여 명을 대상으로 3-1B 임상을 진행한 결과 임상 성공 발표로 주가 회복을 시도하지만 시장의 불신으로 인하여 주가는 추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는 한 주당 0.25주 무상증자를 공시함으로써 반등을 시도하지만 무상증자 이후 그렇다 할 호재 소식이 없자 반등하지 못하고 무상증자로 인하여 올라갔던 주가를 그대로 반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DPN 임상 3-3상 프로토콜 FDA 제출이라는 기사로 큰 거래량을 동반하여 상승을 하였지만 다음날 오후 5시 50분 시간의 종료 10분을 앞두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공시하여 큰 하락을 하였고 김선영 대표를 비롯한 많은 임원진들이 유상증자를 참여하지 못한다는 소식과 함께 추가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유상증자 공시 후 며칠 후에 공개된 자료에서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는 기사와 함께 장중 하한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뻔한 회사를 주주들의 높은 유상증자 청약률을 기록하면서 이 유상증자 대금으로 회사는 한숨을 돌렸고 3-2상 엔젠시스 DPN 첫 환자 투약이라는 기사로 상한가를 기록하였지만 200억 전환사체 발행 이후 계속된 리픽싱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헬릭 스미스 주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시초가와 종가는 세력이 만든다고 하죠 누군가 호가 관리를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차트의 그림을 그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상단의 변국점들끼리 추세선으로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반등 지점은 그날의 종가가 추세라인 위로 넘어서는 순간 헬릭 스미스는 큰 상승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트에서 보조지표인 매물대 차트를 보면 거래가 많았던 호가의 노란색 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의 호가가 매물대 아래에 있으면 그 매물대는 저항 매물대가 되고 현재 호가가 매물대 위에 있으면 그 매물대는 지진 매물대가 됩니다 현재로는 하단 19,000원 정도의 하단 지진 매물대와 29,000원 부분의 상단 저항 매물대 사이에 샌드위치 형태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미 있는 가격대를 말씀드리면 위로는 저항 매물대 하단 29,000원 하단 매물대로는 오늘 종가인데 지난번 상한가가 나왔던 자리죠 23,000원 자리 아래로는 매물대 상단 19,000원이 의미 있는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종가가 저점이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계속된 주가 하락으로 주주님들 마음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세 차례 유증, 유증을 통해서 회사가 크고 신약이 개별된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더 어렵다, 유증은 선물이다, 구분응선을 넘었다 라는 대표이사의 말로 주주들은 유상능자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고 현재 헬릭스미스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임시주충을 위한 주주 위임장이 얼마나 모였는지 생각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주주는 더 이상 돈을 대주는 ATM 기계가 아닙니다 회사는 반드시 주주편에서 주가 상승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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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